실커를 생산하는 장면입니다. 번데기에서 실커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현재인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번데기 자체에서 다 빠져야만 실커도 완성되고 나중에는 번데기만 남게 되겠죠. 이것은 똑같이 실을 세밀화해서 아주 가는 실을 다시 이어서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커를 나온 실들을 세밀화해서 뽑아내는 기계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실커를 파는 것을 봤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자동화돼서 한번 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